1980년대 농지를 늘리기 위해 추진한 충남 서산 AB지구 간척사업. 농업용수 마련을 위해 방조제로 바닷물을 막아 담소인 분암호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40년 넘게 해수 유통이 차단되다 보니 수질이 점점 악화되면서 이용은커녕 심한 악취를 풍기고 우기 땐 침전물이 바다로 흘러드는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어정은 엄청 많이 줄기도 하고 여기가 많이 산란 지역이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막혀있기 때문에 산란 지역이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소 방조제를 허물어 바닷물이 다시 들어오게 하는 역간척사업에 국비 5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앞서 인근 충남 안면도와 황도를 잇는 연도교를 철거하자 갯벌이 되살아나 바지락 생산량이 느는 등 효과를 경험한 충남도가 정부에 선제적으로 요청한 결과입니다. 충남도는 이런 역간척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담소 6곳의 해양 생태계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후보지를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내년에 정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시 설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재기능을 상실한 채 수질 악화와 악취 발생, 어장황폐와 원인이 된 담소호가 역간척 사업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